대장장이가 게임 보상으로 블록샵을 만들었어. 알렉스와의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무기를 사용하도록 해. 수호자는 왜 저래? 어디 아픈가? 그녀는 소화 기능이 정지돼서 매우 배가 고픈 상태야. 너는 그녀의 소화를 방해하는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해. 이 마이크로 포션을 막아. 그것을 먹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죽지 않아. 시발 너희들이 나보고 뭘 하라 한 건지 이해됐어. 이 포션 굉장해.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. 설마 이거 안전불감증인가? 여기 위사가 왔다고? 수호자 입을 벌려라. 항상 이상으로 내가 작아지고 있어. 그리고 상상 초월하게 그녀의 입안이 넓어지잖아. 그녀의 혀는 움직이는 섬 같아. 다행히 이방인에게 불친절하지 않군. 그나저나 입안인데 숫기가 없네. 목젖에 달린 저 구조물은 뭐지? 뭔가가 날 인지했어. 로봇? 수호자의 건강을 담당하는 백신이군. 응응. 나는 이곳을 열대우린처럼 숱하게 만들어야 해. 우선 그녀의 침샘을 활성화하자. 두 발로 그녀의 입안을 탐험하기란 불가능해. 자, 길을 안내해라. 백신 로봇! 자, 길을 안내해라. 감사합니다.